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힘들어요 저격의 냄새가 난다 아 스틸 꽉 깨박친다 가냐? 가냐? 아 간다 그래도 열려있는거겠지? 아! 3토바이네 아! 저기 벅이 있는데 옆에 벅이 있어 벅 벅 벅 벅 벅 벅 벅 벅 어 저기있다 140 뭔데? 아아아아 좋아 좋아 으흐 앗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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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깝구요 안맞네 안맞니다 아아 에이 얘 돌아오는데? 잠깐만 아아 아아 뭐 어디갔어? 아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다고 수영하러 다시 아아아아악 어 아 오 너무 됐는데? 이렇게 심해졌어요? 죽을 뻔했어 저기 선이에 개미 한 명 뛰어다닌다 저기 저기 보이죠? 여기 꼭대기 여기 여기 노란 점 위에 잘 보세요 노란 점 위에 잘 보세요 보임 한 명 저 풀있는데 풀떼기 있는데 풀떼기 뒤에 한 명 숨어있다 요요요요요요 점점 뒤에 잘 보세요 아요요요요 꼼짝꼼짝 꼼짝 버린다 저 누운거 같은데? 어? 차 올라갔는데? 쏘겠다 봐바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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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쏠 쏠나고 올라오잖아 요기요기요기 여기 여기 보이죠? 여기 왼쪽으로 내려간다 다시 올라간다 오른쪽 이로 이제 잘 보이죠? 이제 서있다 쟤 서있어서 잘 보여 쟤가 좀 위험한데? 쟤가 나보면 위험한데? 음 나보지 않기? 그러기 저 사람..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이야 이거 풀인거 같죠? 사람입니다 저거 나돌이는거 같은데? 가만히 서서 뭐하냐 쟤? 어! 보트 탔다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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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트에 한명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쟤 왜 안내려가고 아직 그대로 있잖아 저거 봐봐 저 사람이에요 저거 나무 왼쪽 뛰어갑니다 저를 못본거 같아요 쟤는 쟤는 넘어간다 산 위에는 아주 그대로 있어요 산 꼭대기에 저 계속 꼼짝꼼짝 움직이네 쟤 아 쟤쪽에 총알 튄다 아 밑에서 DP로 누가 쏘네 오 저기 해안가도 한명 뛴다 누구 오 저 보트 사람 아니야? 오 사람 맞아 죽었어 애미사 맞고 TV소리 들렸어요 요 앞에 집에 저쪽 온다고 먹으러 가야되는데 쟤 한명이 너무 거슬리는데 1평차 몰아온다 형 잘가? 형 잘가? 1평차 몰아온다 응 앞에 차 세웠다 너무 무섭고 2평차 몰아온다 오오오 나 형하고 싸울 생각 없어 뒤에서 다른애가 쏜단 말이야 제발 다른애가 쏘지 말아 저기에 있다 스카가 이겼다 아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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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,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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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매우 안 매우 은근 자리 좋은데? 차도 있고 말이야 그때 언덕 자리 잡으면 되겠는데 그냥 차 대고 저 나무 있는 쪽에 오른쪽에 돌아온 애만 좀 클리어 시키면 돼요 오른쪽이 너무 거슬린다 5초 남았거든 아직 카우팔이나 에미사 같은 거 볼트 액션 머리 맞고 날아가지만 않으면 돼 어? 저게 압냐 어? 이게? 야 이게? 뒤올랐네 저 뒤에 나무 보이죠? 저 나무 조져야돼 내가 조져야되는 이놈 오케이 여기 잡았으면 자리 아주 좋죠 차 버려야겠는데? 차 타다가 머리 날아가겠다 저기 한 명 누워있다 저기 한 명 누워있다 건들지마마 쟤가 에미사네 저기 한 명 오고 저 나무 뒤진 것 같은데 저 나무 뒤졌어 카우팔한테 여기 한 명 밑에 카우팔 한 명 한 명 더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 1평집 한 명 저기 한 명 1평집 나와야돼 1평집 안에 있고 오케이 위치 파워 갈려 좋아쓰 천천히 피 빨고 게임합시다 두 손 놓고 게임해도 돼요 이제 제자리가 좋아 좋다고 보기 애매하죠 1평집에 비해서는 제자리가 별로 좋진 않아요 1평집 쪽으로 뛰어야돼 아 내가 자리가 뛰어야돼 살짝 애매하다 내가 이게 오른쪽을 먼저 잡아야 오른쪽에 1평집 쪽으로 뛴다 오케이 1평집 라스트 차를 안 갖고 온 판단이 좋은 판단이었을까 쟤가 볼트액션 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살짝 애매하다 살짝 아 여기 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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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때문에 오히려 제 쪽이 내 쪽 시야가 더 잘 보이는 자리거든요 카우팔 같은 거네 볼트액션이다 노리는 유하 유하 아 너무 좋아요 아 0.4%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